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검사들이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게 되면 죄를 얼마나 여러분들 고무줄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는 그런 검사들이 그 한 개인의 이런 삶이 완전히 그냥 망가지더라도 개패듯 이름 패가지고 범죄행위를 50개 100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우리 함께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필요하면 있는 제도 완전히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뭉개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 함께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출세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도 만들 수 있고 죄도 뻥튀기 할 수 있고 있는 제도 없는 것처럼 세탁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정치검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잘했지 않습니까 선동자력보다도 주역 문재인 조연 김명수 배우 윤석열 한동훈 그다음 치열이다 언론 민주 국힘당 지지자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잘 정리해놨네요. 동아일보의 사슬에 대한 한 분의 말씀입니다. 검사생활을 여러분들 오래 했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조금 전에 남긴 논평을 안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정치검사들이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부분을 본인이 검사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 정치검사들의 활약상이 근래에 들어와서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없는 죄를 만드는 것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완전히 없는 죄를 그냥 대장관에서 뭡니까 그냥 쇠베르 듯이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검찰을 한 30년 전에 떠났으니까 홍준표 씨가 하는 이야기는 검찰 출신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사건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양성태 사건은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게 47개 여러분들 범죄 혐의를 만들어 가지고 양성태란 사람과 그 가족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음을 대한민국 검사가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분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성태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나는 검사 11년 동안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는 무죄가 나면 검사직 사태를 늘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였고 그렇게 하니까 재직기간 내내 중요사건 문제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무죄 한 건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유죄와 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러한 검사들이 많아지고 검사가 셀리멘화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요즘 검사들이 너도 나도 정치에 출마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또 우려설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정치에 맛을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에 틀린 게 있습니까? 홍준표 씨만 하더라도 좀 나이든 세대잖아요. 검찰권을 남용할 사례는 이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지우지 않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47개 혐의 가운데서 그래도 한 대여섯 개 걸려들었으면 양성태 씨가 잘못한 것도 이렇다 이렇게 할 건데 오늘 이런 보도를 보니까 이번 판결 한 부장판사 세 분이 3년 동안 거의 수도성처럼 일체 동료들하고도 말을 섞은 경우가 없어질 정도였다고 그렇게 하네요. 법은 군의 이름 식당에서도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고 연말 회식자료도 나온 적이 없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사회가 참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 이 사람들은 검사에 대한 그런 존경심도 있었고 대법관들의 내 입에서 대법관이라는 개법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최근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나는 대법관을 내 입을 통해서 개법관이다 이렇게 이런 불을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한국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내려앉은 겁니다. 물질력으로 화려할지 모르지만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그 국가가 갑니다 골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지만 물질을 만드는 그 이면에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내한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나 나라가 체벌이 갈수록 내려앉을 가능성을 현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물질이 무너집니다. 도덕과 윤리가 여러분들 내려앉으면 물질이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물질이 물질로만 보이지만 물질을 만드는 것은 기계와 결의와 열정과 헌신과 이런 정신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반도체를 만들고 대한민국 여러분 자동차 산업을 굵지로 만들고 기계산을 만들고 회원을 만들고 이런 거가 여러분들 선대 사람들은 정신이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돈을 벌지만 선공구사 개념도 있었고 사업을 통해서 국가의 사업보국 사업을 통해서 국가의 이름들 이바지한다 이런 생각들이 호암 이병철이나 이름들 아산 정유경이나 다 갖고 있었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죠 그 어려운 난관도 돌파했던 거지 그냥 불법이 있는 불익은 딴 사람이 해결해 주고 나는 그냥 내 본 것만 챙기려고 한다 그 젊은 세대가 다수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정신이 무너지니까 정신이 무너지고 기계가 무너지고 결기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내려앉는 겁니다. 제 세대가 마지막일 겁니다. 이렇게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한가하고 주장하고 하는 세대가 마지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저는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부정을 외치는 그런 대모 대리엘에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도 그냥 나라가 기우는 하나의 징표로 저는 생각하지 그냥 뭐 아주 새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씨 봐도 그렇지 않으면 내하고 나이차가 꽤 되니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냥 법기술자처럼 보이거든. 말은 뭐 청산유수로 하죠. 그러나 나는 아 저 양반들은 법기술자들이구나. 법기술자들이란 것은 이익에 따라서 뭡니까 혐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서 내가 비판적이고 쓴소리를 자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들 그 바쁜 와중에 내놓는 정치 논평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주 다루는 겁니다.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지화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보고 책임져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 목숨 걸고 수사를 해야 된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감방에 쳐넣기 위해서 범죄 혐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대아 이카님 홍준표는 이런 시대에 부정성거 없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씨가 5월 달에 2021년 5월 달에는 3.15 부정성거 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021년도에 인천시당을 방문했을 때는 선거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별개로 홍준표 씨는 부정성거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따위 대선후보로 인천시당의 이름들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 이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낸 것도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이름들 현실을 문재인 정권 시절의 국정농단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보수층 인사 천명을 수사하고 수백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부분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강요 등 부패 사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마구잡이 정치 수사를 하는 바람에 맹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한 사람도 여럿이 있었고 재판결과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로 보수 진영 괴매를 목표로 자행됐던 그 정치 사건들의 대미를 장식할 사건이 오늘 무죄 선고된 양성태 대법원장 사건입니다. 실추된 그분들의 명예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만 보고 가는 검찰이 아니라 정권만 보고 가는 정치 검찰이 남긴 폐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거가 현재 여당 사람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나는 양보 안 한다 이야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치검사의 가장 선두에 한동훈이가 썼던 겁니다. 그럼 그 이선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쓰신 겁니다. 과거사니까 그냥 지나간 일이지만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 거죠. 검사만이 죄를 기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들은 윗사람이 저 친구를 그냥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기소할 수도 있고 저 친구를 봐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아예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기소독점권 검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여러분들의 힘인 거죠. 이게 아마 검사가 선서 검사 선선모아입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강순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런 검사들이 요즘 많습니까 이런 검사들이 많습니까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이런 검사가 부정선거를 다 깔아 뭉개는 겁니다. 대한민국 오늘 이 방송 중에서 검사분들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나라가 골로 가게 되면 검살들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맹백한 부정선거를 다 뭉개는데 대한민국 경찰, 경찰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겁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숨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은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 검사 순서의 이런 준환 행위를 하는 검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너무나 이름도 실망스럽습니다. 검사들이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